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던 서귀포 잠수함이 5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합니다. 대구 해저관광은 지난달 국가유산청의 현지 조사를 거쳐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 6개월 조건부 운항 허가를 받고 내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잠수함은 이에 따라 운항항로를 변경하고 관련 기관에서 운항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한편 서귀포 잠수함은 천연기념물인 문섬 일대 연산호 군락 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운항 불허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